여섯 판 이상 하기... 힘들어요... 에이씨... 잠깐 창문 좀 닦고 올게 에잇 빡쳐 막판은 행복할 수가 없어 아... 모래폭풍 이것도 내가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산 거 아닌데... 뭐 가야 되냐 이거? 미포 뽀삐? 어떻게 줘! 나 지금 케인이랑 교환이 되는데? 나 케인 없어... 아... 졌네요 저 마오카이 애쉬가 있네? 뭐야 진명미아님이 저기로 갔구나 진명미아님이랑 애쉬랑 다 가겠네 아이 망했다 원딜 둘이야 아 셋이네? 원딜 셋에 마오카이 신짜오? 우리는 뱀 뱀 뱀 뱀 뱀 쓰레시가 19만점인데 이거 혼자 돼요? 이거 혼자 되겠습니까? 코알라 찍으면 어디로 뭐 마감? 마감? 안 했는데? 마감 안 했어 스페인 누구야? 자기를 믿는 거지 나의 이 19만점 19만점 챔피언십 쓰레시를 믿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는 거지 마감 안 했어요 본 거예요 여기 너무 몰표여가지고 깜짝 놀랐던 거야 이거를 역별한다고? 역별을 왜? 아니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검증됐잖아요 이게 혼자 안 된다니까 코알라 찍을님을 믿는다고? 내 카탈리나 똑 싸는 게 더 클 텐데 코알라 찍을 믿는 나를 믿는다고? 쓰레시가 열심히 해도 카탈리나 계속 던져서 킬 주고 저쪽에 킬 잘 먹고 원디들이 쭉쭉 크게 했지 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원디를 끊어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이거 먼저 가잖아 여기 있잖아 총검이랑 이렇게 이렇게 자 투표 마감합니다 5 4 3 2 1 마감합니다 아유 진명미아님 안 믿은 사람 있었습니까?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아이템을 열심히 가지 않았습니까? 얘도 뭔데 이렇게 이쁘냐? 참 카탈리나 개뿔도 뒤뿔도 할 줄도 모르는데 양피지 왔어? 마오카이가? 인삼이 굉장히 아프겠군요 은 endorsed 아야야야야야야야 starting 야야야야 à 야기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Umm 아, 카토리나! 아, 카토리나! 아, 카토리나! 아, 카토리나! 아, 카토리나! 또 내가 컵을 줬어? 승부는 이미 났어? 이거를... 뭐, 벌써 반 이상 찼다고? 케인이랑 쓰레쉬랑 이게... 케인이랑 되나? 어? 일단은... 내가 이, 이로 막 타먹는 것만 내가 어떻게 줏어먹으면 안 될까? 어? 아이고, 깜짝이야. 칼 줏어, 칼 줏어. 야, 뭐, 뭐 이렇게 많이 맞아? 하하하하하하! 뭐 이렇게 많이 맞아! 아아! 아아!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얘는 왜 들어왔어? 아, 무서워! 원딜 막니까 포탑도 금방 깨지잖아! 아아이! 야! 내가 카타를 잡은 순간! 이미 이거 끝났어! 오,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야, 벌써... 야, 2분만에 포탑 나간다! 마! 우리 포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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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칼 어딨냐! 아이씨, 칼 어디 갔어! 칼만 들고 있어! 아, 인삼, 인삼! 인삼도 되게 아플거야! 아이, 큐를 미니언 엔탈에도 맞추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맞추겠네? 내가 앞에, 앞에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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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으면 돼! 그게 1인분이야! 그게 1인분이야! 투표를 못했다고요? 헐... 하아... 하아... 하아, 저기 너무... 에반데? 아이씨, 야야야야! 야, 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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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뭐 다 맞았어! 에잇! 아야야야! 아야!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무기력하네... 아까 궁 쓰려고 그랬는데! 신차워가 궁 썼어! 안 맞을 거 아니야, 내 스킬! 아야야야야!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맞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라가 놈들아! 아아... 아아... 아이구야, 이씨... 그게 된다고? 야, 이지라도, 이지라도! 안 되냐! 아이씨... 아이씨... 아, 야, 와서 죽어주네... 아이씨... 아이... 나 이거 타면 내가 실드가 좀 찰 줄 알았더니... 가서 맞아줬구나...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8분에 서렌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밀리겠어... 스읍... 쏘렌치기 전에 이거 건물 밀리는 거 나오나요? 와... 아아... 엄마... 이거 너무하잖아... 아아... 아, 무서워... 왜 쫄았어... 하하하하... 아, 뭐야! 왜 잠재쓰고... 안 돼, 죽어! 에이... 에이... 가게 두어라였구나... 아, 아무리 당했습니다... 에이... 에이... 아, 뭐, 바불이야... 아, 뭐, 바불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면 쟤네한테 맞을 거잖아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야, 8분 저 여기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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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이거 더 맞았어! 아, 야, 야, 야! 아이씨... 니네 양심이 진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니, 진짜 양심 너무하다, 야! 야, 야, 내가 5번을... 내가, 신자한테 쓰고, 큐를 쓰고... E를 쓴 다음에 W로 하고 다시 E를 쓰러 간 다음에 Q를... 그래서 눈덩이를... 미니언이 맞았다... ese, 눈덩이를 미니언이 맞았네, 이치, 망했네... 양심 좀... 어, arriving... 야, 내 칼! 어, 내 칼. 휴 3 3 4 괜히 열렸어 괜히dos gua 괜히 었어 괴맞어 난 억울어 억울어 으아아어 야 Detroit! 너는 너무한거 아니냐 내 구석원들 나한테 오면 어떡해 구석원들 나한테 오네 내가 만만하니까 이제 막 들어오네 진짜 뭐하냐 뭐하지 news 아 돈이 많았어 뭐 가지? 신발 사야되나? 내가 치명하들은 뭐 사냐? 나 아이템을 가본적이 없어 얘네도 신발이 이렇게 가? 마법 데미지야? 아 고통 목이 8분이 길어 얍 얍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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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없어져 얘는 야 뭐야 니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야 나 왜왜왜왜왜 왜 딸피야 야 뭔데 뭔데 야 뭔데 야 나 나 미니언 먹고 있었는데 니 이렇게 금방 올거야? 야야야야야야 아 너무하네 이거 이거 하하하하 야 나 이렇게 무기력한거 처음 본다 아 gene짱 그만 날려 무서우니까 sten사 이야 이거 진짜 8분 만에 이거 깨지겠는데? 아이 무서워 이제 안되냐 야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가서 아아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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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양양양 아! 아우 아파 아이 쉽... 뭐 원딜 이렇게 많아 저기는 야 뭐 architect까지 여기 원딜 안 줬던 거 지금 다 왔다야 야 여태까지 계속 돼지며 주더니 이보판만 막 몰아주졌네 아우 애쉬는 왜 이렇게 잘 해?? 세상의 쓰리시!! 나 아이템 뭐가 아니야 아무도 안 알려주네 이거는 빨리 썰을 치고 포기하라는 건가 아이템도 안 알려줘 이거 지켰다 야 8분이야 누구야 8분 되자마자 누구야 8분 되자마자 누구야 여기 또 썰을 안 치는 사람 나의 고통을 더 보고 싶은가 보군 안 돼 이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냐 아야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니지 사렌저 아저씨 누구야 카타로 아이템 아이템이 이거 마법공학 총론적으로 막 써야 돼 카타라서 이게 뭐 이게 피지컬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아 이거 너무 손타 애들이 예전엔 W키면 주변 애들에 칼질이라도 됐는데 야 내 칼 어디갔어 어이 정말 아아 아야 여기로 오면 어떡해 투타 양심 좀 야 눈따기 아이 안 맞네 아아 오지 마세요 아아 아프니까요 아 가다가 죽겠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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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트타 잡아왔어 트타 잡아왔어 쏘렌 가져와 쏘렌 갖고 와 아아 쏘렌 가져가 줄게 쏘렌 줄테니까 가져가라고 쏘렌 줄게 이걸 먹고 있어 나 언제 나와 어 아이고 억쟁이가 나왔잖아 아야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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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자 오버원 이거 이렇게 오버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가서 아이 서순이 이게뭐야 이게 맞아? 이렇게 가서 다시 다시 이로 가고 안가? 같이 가지 때리고 그렇지 다시 또 Seattle야 아이 어디갔어 아이씨 너 또 빨& daar 핵ière 라 plotted 이거 안맞았는데 나는 안맞았는데 어우 이거 인삼있었어 인삼있었어 엎ke 인삼있었어 어..나 원참..아이구! 여기 달아오니까 더럽게 왔네, 이거 적은 혼란스럽게 내가 지금 혼란하다 내가 제일 혼란해! 얍! 얍!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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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있어, 자리있어, 자리있어 얍! 어디갔어? 오니까 없어. 야, 얘 넌, 넌 또 왜 금방 반피가 됐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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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이씨, 트타 잘해, 트타 잘하네 트타 잘하네, 트타 좀 할 줄 아는가? 트타 좀 할 줄 아는군 야, 궁 수자! 아, 궁 안 써지네?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 아악! 쏘렌 가져가! 당장 가져가, 쏘렌! 쏘렌 당장 가져가! 한 번까진 어떻게 했는데 안 돼, 쏘렌 가져가! 빨리 가져가! 뭐하냐니, 빨리 아껴 부시고 빨리 쏘렌 가져가! 에이씨... 어이! 가져가! 욕해도 되냐고? 욕을 욕성으로 하라니까요 에이, 씨발라먹을, 막 이렇게 에이, 수박 씨발라먹을 이렇게, 입으로 하라고 욕을 입으로 해야지, 채팅을 치지 말고 채팅에는 어떻게? 심한 욕, 필터링 고생하셨습니다 아... 조합차이 오졌다 뒷만욕이 희생됐대 배고프네요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야 아니, 그렇게 심한 욕을! 어! 그렇게 심한 욕을... 이거 왜 안 뜨냐 왜 통계표시를 건너뛰어 봐야지 아무리 삽구데기 같았지만 아... 너무 슬펐다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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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